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참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줄 그런 힘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알랑방무를 낍니다. 손을 비비고 그게 뭐 모든 역사에서 다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아련했을까라는 십변 정도로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되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다 사람들이 다 제각각 뭡니까? 또 다른 꿀단지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그게 세상사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알랑방무를 끼는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잘생겨서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유능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고개를 조아르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준석이 당대표라는 권력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그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 당윤리위원회 이왕희 위원장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급속하게 주변에 지인들이나 척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뭡니까? 더 광분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넘지 말아야 될 순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공격을 하니까 저 양반이 정말 완전히 맛이 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위계를 취재하는 기자의 레이더망에 이게 분명히 포착이 됐네요. 이준석 주변의 우군들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군들이 하나 둘 잃어가는 이준석 주호영은 국힘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개최하고 새 대표를 선출하겠다. 제발 선관위의 선거관리 안 맡겨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또 맡길 겁니다. 선관위 이런 k보팅을 이용해 가지고 ars 투표하고 여러분들 무슨 모바일 투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당대표 선택을 위한 그런 기준도 이번에 좀 바꾸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 반영변도 현저하게 줄이고 그다음에 객관적이 중립적인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뽑아야 될 건데 이번에 또 k보팅하게 되면 전번처럼 모바일 투표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취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하니까 이준석과 한패에 있던 사람들도 화들짝 놀랐겠죠. 저거는 금기인데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이런 정권이라도 지금 거의 5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권력의 빠꾸미들이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당 내에서 외면받는 분위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준석과 같은 패거리로 행진을 하다가는 본인도 도매값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을 잇는 것만으로도 그냥 달아난 사람이 많은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집권 기간이 5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니까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도 오판안 같고 자기가 억수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그냥 맞장을 뜨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참나네. 아무것도 없는 뭡니까? 37살짜리 실업자 쪽에다 줄을 누가 대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체링 따봉 문자가 여당 내용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막했다. 강량이 뭡니까? 편협한 친구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은 자기가 호텔방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의혹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호텔방에 들어간 것을 제기한 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문제의 진원지자 출발점이자 기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싹 빼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두뇌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씨가 여러분들 보다가 들킨 따봉 문자가 그게 내홍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논리적 사고 능력이나 함적 사고 능력이 거의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 외에는 일체 사고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젊은입니다. 당 내에서는 8월 20일 열리는 윤리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에 대한 추가 징계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 이런 방송 돌아다니면서 8월 13일부터 떠든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는 징계위원회 징계감이죠. 그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오판한 것은 권력의 속성이나 인간의 속성을 오판한 거죠. 끈떨어지면 다 떠나는 겁니다. 꿀단지가 있을 때 공청권이라는 것을 지고 있을 때 다 조아리고 그렇게 뭡니까? 노력하는 거지. 이 실업자가 된 사람한테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다음에 골방에 있으면서 이제 빼저리게 후회를 하겠죠. 이게 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와 비교적 가깝게 소통해온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8월 21일 대통령의 체리 따봉도 문제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거친 발언도 똑같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김근식 교수가. 엄청나게 많이 뭐죠? 이준석 치를 위해서 발언을 해줬죠.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등 이준석 전 대표의 주변 우군들도 점차 사라지는 모양새다. 이게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상이고. 예상했던 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것이 좋았을 법한데 지금은 이제 아주 소수의 이준석과 우군들 그리고 거대한 뭡니까? 반대 세력들이 당내 행성됐기 때문에 게임은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금세 피곤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막 막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열광적으로 박수치지만 그 열광적으로 박수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식상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다 떠나고 나면은 혼자 남았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차분히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아마 깨우치는 것이 이준석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 정도 상황에 처하기 전에 이제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 상황에서 이런 깨우칠 정도 되면은 차는 다 떠난 겁니다. 바이바이하고 끝난 겁니다. 초년에 넘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대박 출시의 기회가 자주 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기회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아예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죠. 이준석에게는 땅 대표직을 잘 이렇게 수행해서 그 문제를 잘 넘기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본인의 그냥 몸가치를 훨씬 더 고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였는데 뭐 초년 출시라는 것이 항상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